네, 반갑습니다. 바이콘입니다. 오랜만에 공학 콘텐츠를 촬영해서 올리는 것 같습니다. 추석이 끝났고요. 정말로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리고 신기할 만큼 추석이 끝나자마자 추워졌어요. 이제는 긴팔을 입고 갑니다. 제가 마지막에 촬영했을 때는 반팔로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 올해도 가을이 굉장히 짧지 않을까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한테 맞는 안경원,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좋은 안경원이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제가 느꼈던 점을 한번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좋은 안경원이란 어떤 것인가요? 네,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좋은 안경원이란 내가 이제 시력이 나쁘니까 렌즈 가격이 일단 싼 곳, 안경이 싼 곳. 뭐 흔히 말해서 제가 앗뜸이라고 그럴게요. 실명은 뭐 거듭하게 제가 언급하기 좀 그러니까 앗뜸에 갔더니 너무 싸고 좋아서 거기서 최고로 해도 가격이 정말로 저렴하기 때문에 차라리 비싼 거 할 바에는 앗뜸 가서 그냥 두 개 맞추는 게 낫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가격이 저렴해서 이거를 좋은 안경원이라고 말씀은 드리진 못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는 적어도 적어도 한 4년에서 5년 정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안경원을 초이스를 한번 해보세요. 네, 그 정도 되면은 한 곳에서 한 4년이고 5년이고 있는 곳이라면은 그래도 최소한 믿을만 합니다. 네, 그 보통 뭐 요즘은 뭐 안경원으로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경쟁도 굉장히 치열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프라이스적인 면에서 굉장히 좀 치열하죠. 그런 곳에서 4년, 5년 동안 버텼다는 것은 한 분야에서 한 곳에서요. 우선은 믿을만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앗뜸이 굉장히 저렴해요. 가격도 뭐 우리는 우리는 절대 뭐 이런 용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만은 한 번 압축, 두 번 압축. 뭐 이제 소비자들이 쉽게 가격을 딱 이제 정찰대로 써놓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올해 맞추고서 안경이 이제 맨날 먹는 이제 소비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6개월 뒤나 뭐 1년 뒤쯤에 갔는데 딱 그 앗뜸이 없어졌어요.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제 그런 앗뜸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해서 간판 장사를 해요. 뭐 이게 뭐 아이폰처럼 혁신의 가격을 줄여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앗뜸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을 것 같으니까 감행 프랜차이즈의 단점인 거죠. 그게 제대로 된 프랜차이즈 하면 절대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앗뜸이 먼저 모집을 해요. 그리고서 1년이나 2년 뒤에 다 없어져요. 쉽게 말해서 그냥 간판 장사하고 내려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유사 브랜드가 또 생기는 거예요. 비슷하게. 이번에는 앗뜸 50이 생겼어요. 같은 곳은 절대 아닌데 사람들은 모르죠. 사실 자기 게 아니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갑니다. 앗뜸 50 그리고 앗뜸 플러스. 예를 들어서 해요. 그리고 앗뜸 마이너스 다 달라요. 앗뜸 30. 계속 생겨요. 그런데 계속 없어집니다. 이건 혁신이고 뭐고 전혀 아닙니다. 당신의 검한 데이터는 여러분의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의 검한 데이터는 그냥 한낱 장사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간판 장사를 하다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손에는 렌즈의 출처도 불분명하고요. 나중에 안경 쓰다 보면은 글라스 쓰다 보면은 망가지는 경우가 허다하죠. 하다못해 코 패드 같은 경우도 손으로 가면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소 못해도 4년이나 5년 정도 한 곳에서 지그시 한 곳에 가면은 최소한 못해도 그곳은 좀 믿을만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단은 검한 장비가 있는 제대로 갖춰진 곳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검한 장비를 하는 곳은 이렇게 기계로서 띡띡 하고 딱 찍고서 내가 다 됐습니다. 이런 데가 아니고 뭐 딱 가면은 기계처럼 뭐 이렇게 징 해서 딱 이렇게 딱 찍힌 데가 있어요. 네. 그런 좀 커다란 기계 같은 게 있는데 그리고 포로프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 수동도 있고 자동도 있습니다마는 뭐 자동이 좀 편하긴 합니다마는 뭐 그건 상관없어요. 뭐 수동이든 자동이든지 간에 최소한의 네. 이런 기구가 검한을 할 수 있는 전문 기구가 있는 곳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뭐 명동에서 하니까 세계 각국의 다양한 분들의 검한 데이터를 임상 경험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뭐 처방전이라고 받아온 걸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은 좀 위저럼하게 좀 받겠는데 너무 굉장한 갭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맞춰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굉장히 만족을 하시죠. 이제 또 빨리 되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그 안경 프라이스 그리고 검한 시스템 그리고 렌즈 가격 뭐 그리고 이제 조제 방법까지 제일 저렴합니다. 사실은 네. 거의 대다수 분들의 그 안경사 분들 이제 검한사 분들은 거의 뭐 자원봉사 수준에서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게 조금만 나가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가면은 거의 뭐 사보험 없이는 안경 맞추기도 쉽지도 않을 뿐더러 네. 그 굉장히 이제 비싸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또 분리가 돼 있죠. 뭐 검한사 따로 이제 아이 닥터라고 하는데 아이 닥터 따로 그러면 이제 테크니션 옵티션 따로 그래서 가격이 이중 상중으로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나라 실정에 맞춰서 이제 제도가 만들어진 건 분명한데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땅덩이가 크고 그러니까 거만 그것도 이제 그런 처방자 프리스캡션을 받으면은 유효기간이 익스피리언 그러니까 딱 1년이에요. 1년 뒤에는 다시 또 돈을 또 거액을 주고 맞춰야 되고 뭐 이런 불편함이 있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의 뭐 PC방만큼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계신 분들은 라이센스를 좀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 전문인들이십니다. 네. 그분들한테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그럼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다음 파트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적어도 한 곳에서 4년 내지 한 5년 정도 있는 곳 이런 곳을 이제 초이스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유사 브랜드 뭐 가격이 너무 저렴한 곳은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었습니다. 뭐 앗듬. 네. 그러다가 1년 뒤에 딱 없어져요. 그리고 앗듬 뭐 50이 생기더나 또 앗듬 50이 없어지고 앗듬 플러스가 생기고 또 앗듬 마이너스가 생기고 앗듬 30이 생깁니다. 다 유사 프랜차이즈니까 굉장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에이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퀄리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검안 장비가 여러분의 시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검안 장비가 제대로 갖춰진 곳에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력 검사는 단순히 멀리 보고 멀리 보는 거가 안 보이니까 그것만 하는 그런 것뿐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굴절 이상 검사라고 그러는데 굴절 이상 검사 그리고 동체 시력 검사 그리고 입체 시력 검사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여러 면들을 많이 봐야 돼요. 특히 요즘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양안시 부분은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사실은 좀 세밀하게 짚고 넘어가면 양안시 부분은 라식이나 라색 스마일 라식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양안시 부분까지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무조건 나랑 맞지는 않는데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곳이 참 좋아요. 내 눈인데 내 눈의 상태를 잘 모르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왜 난 시력이 나쁜데 어떤 곳에서는 내 렌즈 가격은 저렴한데 왜 이곳은 비싼 건지 그리고 또 알다 보면 이거는 광학 분야이기 때문에 왜 각 회사별로 브랜드별로 가격차가 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곳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도 한 2부 3부작 정도로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곳이 나한테 맞는 곳이고 어떤 곳은 좀 피해야 되는지 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바이콘이고요. 날씨가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2020년도는 굉장히 좀 약간 좀 많이 우울합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안경을 쓰면 코로나에 걸릴 확률의 5배 정도 감소시킨다.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마스크도 착용하고 구강이나 뭐 이런 눈이나 이런 대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또 막을 수 있는 장비가 될 수는 있겠죠. 네 다음에는 2부 3부에 걸쳐서 나한테 맞는 좋은 안경은 어떤 곳이 좋은 곳에 대해서 한번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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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